다시 자 5대4 스마트 갚아가죠 5대5 점점 결승 2세트 자 5대5 동점입니다 3대5 김윤기 평소 뒷발차기 걸렸어요 김병원한테 이진국의 왼발 이번에 이진국의 오른발 김행규 헤딩 좋아요 김행규 헤딩 6도 6점 이렇게 나와 밥을 먹어야 한다 김치 병원아ς 질투 7대5 입니다 황영호 육산대 편집 김연기 김연기 1.8대5 3.8대5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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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스포츠가 많습니다 많은 공원에도 있나요? 대필요한 신세광이셨군요 황만상의 세컨투스가 좋았죠 대필요한 신세광이셨군요 대필요한 신세광이셨군요 대필요한 신세광이셨군요 대필요한 신세광이셨군요 대필요한 신세광이셨군요 대필요한 신세광이셨군요 정국채 토스 토스 좋죠 황영웅을 잘 잡아냅니다 5님을 다해서 칩니다 손길에 수비까지 10대 풀립니다 회장님이나 잡으면 회장님이나 잡으면 10대 풀면 10대 풀면 10대 풀면 10대 풀면 여기 있어요 에이키 빨리 와 자, 안영우의 토스력 자, 정기래요 11대 9인가요? 네 11대 9입니다 자, 12대 9입니다 13대 9인가요? 체육 자, 13 대 10. 자, 정기래. 자, 13 대 11. 자, 13 대 12까지 잘 믿습니다. 자, 13 대 10. же 1,ados 11. 자, 13. baeers, going on edge. 에이킥 김윤규 버텨냈죠 와 황반상 어디다 공을 사는 겁니까 고이 현장 2킹의 물가strong 맞이 13킹가onte 사갔습니다 황휘 황영웅 힘드네요 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탈춤을 한번 추고 재민기회 헤딩 자 세컨 투수 헤딩으로 가죠 홀반성 집중력이 생겨났죠 14대14 스마트는 매치포인트 안살아랑은 세트폰도 아직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세트 역전의 성공 이 세트 역전의 성공